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너무나 아쉬운 마음에 자기 마누라한테 본심을 들켜버린 그런 똥멍청이 남편을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제가 잘 아는 예쁜 동생 하나가 불륜중인데요. 지 차례도 올 거라 착각하려면 막 하다가다 정신을 못차리는 남편 야 이 새끼야 그게 되겠냐? 어림없다! 원제 유부남이랑 바람난 친한 동생을 편들어주고 있는 남편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평범한 30대 기혼 여자입니다. 제가 얼마 전 아니 이번에 엄청 평소 친하게 지냈던 동생 하나가 있는데 얘랑 손절을 했거든요. 이유는 간단합니다. 얘가 아직 미혼인데 미쳐가지고 유부남이랑 연애 즉 불륜을 하더라구요. 사실 그래요. 처음에 유부남인 걸 전혀 모르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미 정이 될 대로 들어가지고 어쩌지를 못하는 거다. 이런 거라면 저도 어느정도 이해라도 해볼텐데 얘는 그런 것도 아니구요. 그냥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. 아내는 물론이고 아이까지 있는 걸 다 알고 말이죠. 그래서 언니 이러이러다 해가지고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당연히 너 미쳤냐 이러면서 욕을 했구요. 야 나중에 큰일 터지기 전에 어서 정리해라. 진짜 난리난다. 이렇게 말을 했는데 처음엔 얘도 그랬어요. 언니 말이 당연한 거라고. 그러니까 지도 고민이 되니까 이야기를 한 거였죠. 본인의 행동에 대한 그런 자책과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길래 그래 아직은 안 늦었구나 싶어서 제 나름 열심히 아니 최대한 타이르고 좋은 말 해주고 그러지 마라 더 좋은 남자 있다. 위로 등등등.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하면서 너 그러면 인생 망한다고 강하게 회유를 했는데요. 이게요. 애가 말로만 후회를 한다고 이러면서 계속 분류를 하는 거야. 그리고 여기서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바로 이거죠. 사람이 점점 변하더라구요. 초반에는 그래도 지가 먼저 고백을 하면서 막 자책하고 되게 괴로워하고 그랬는데 나중이 되니까 그냥 그게 바뀌어요. 지가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더라구요. 세상이 망했다 이러면서 이건 내 탓이 아니라 세상 탓이다 이러고 그래서 이젠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그때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. 아무리 친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동생이지만 정말 오만장이 다 떨어지더라구요. 거기다가 제 나름 최선을 다해 할 만큼 했다고 여기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까지 더러워지는 기분이 들어서 이제 더는 관여하고 싶지 않더라구요. 그래가지고 얘한테 어 그래 알았어 니 마음대로 해라 니 인생 쳐 망하든 말든 나 상관 안 할게 알아서 사라 그리고 너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나 찾지 마라 연락하지 마 이러고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어요.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. 워낙 친했던 사이라 적어도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꼭 만나고 그랬거든요. 거기다 당연히 연락도 엄청 자주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완전히 열을 끊어버리니까 티가 좀 났나봐요. 어제 남편이 물어보더라구요. 어? 요즘 꽁꽁이하고는 안 만나나보네? 이렇게요. 남편도 몇 번 같이 만났고 밥도 먹고 나름 친하거든요. 근데 이게 뭐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말을 안 했어요. 하지만 제가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좀 보였나봐요. 나는 티를 안 낸다고 열심히 숨겼는데 티가 났나봅니다. 남편이 아이씨 뭔데? 왜 그래? 뭐 되게 안 좋은거야? 뭐 두 사람 나 모르는 사이 뭔일 있었냐? 계속 물어보는거야. 결국 답답한 마음에 그냥 이야기했어요. 뭐 내 남편이니까.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결국 열을 끊었다.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가 않다. 뭐 대충 이렇게요. 그러자 처음엔 되게 놀라며 가만히 뜯기만 하던 남편이 좀 이상한 소리를 해요. 그래? 자기 마음 아프겠다. 근데 말이지 솔직히 꽁꽁이 걔 말이야. 내가 봤을 때 뭔가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. 거기다 타고난 얼굴도 되게 이쁘고 하니까 아마 그 남자가 먼저 들이댔고 걔도 또 그런 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. 등등등. 이런 식으로요. 솔직히 기분 살짝 나빴는데 일단 뭐 남편이랑 이런 걸로 싸우기도 싫고 또 걔가 워낙에 이쁜 건 뭐 제가 아니라 누가 봐도 사실이니까 정말 이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웃어 넘기듯 그래 맞아. 아우 기집애가 워낙 이뻐야 말이지. 마음이 참 아프다. 이랬는데 아니 그냥 여기서 끝내면 되는 거 아니야. 이 남자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. 그래 맞아. 이쁜 게 죄지. 이쁘게 태어난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. 그게 운명이라고 남자들이 확 달라붙는 거. 맞잖아. 그걸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남자들이 병신이지. 이러는데 와 이때는 순간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야. 완전 그지 같은 거야. 그래서 아 자꾸 뭔데 이 아기가 왜 자꾸 얼굴 이쁜 걸로 가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. 아니 그럼 또 뭐야 꽁꽁이처럼 얼굴 예쁜 여자들은 무조건 유부나비랑 그지거리하고 분류를 해야 된다 이거야? 그리고 나는 얼굴이 안 예쁘니까 마음 편하게 안으로 데리고 사는 거야? 아이고 그래 걱정 없이 살아서 좋겠다. 이제 얼굴 예쁜 그 동생 못 봐서 어쩌냐? 불쌍해서 어? 이렇게 막 화를 냈고 결국 큰 싸움까지 번지게 됐는데요. 남편이 그래요. 왜 이렇게 예민하냐요. 자기는 그냥 한 말이라고. 그러면서 저만 이상하게 몰아가는데요.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. 여러분 보기에는 어때요? 정말 제가 예민한 겁니까? 이거 아내라면 누구라도 충분히 화낼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? 참 그지같네. 댓글 1번 쓰니 남편은 지금 되게 아쉬운 겁니다. 언젠간 지한테도 기회가 있을 줄 알고 그러는 거죠? 끌 끌 끌 끌 댓글 나도 같은 생각인 게 다시 인연을 이어 만나다 보면 지한테도 기회가 한 번은 올 수도 이런 느낌이 들어요. 기대 말이죠. 2번 와 진짜 온 원정이 다 떨어진다. 아니 이런 거랑 어떻게 살아? 어우 내 남편은 아니라서 다행이다. 2번 남편 본심 들켜버렸구만. 근데 말이지 지 마누라를 평소 얼마나 만만하고 또 우습게 봤으면 더러운 자기 본심을 숨기려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조차 안 했을까 싶어. 끌 끌 이제 고급 정보 하나 알았으니 조만간 들이대겠네. 그동안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걸리는 게 많고 또 지가 유부남이니까 또 자기 마누라 아는 동생이니까 섣불리 다가갈 수 없었는데 이거 뭐 완전 꿀정보여. 개꿀. 나도 이제 가능하다. 개가 유부남 좋아하니까 나도 가능해. 이런 기쁜 마음과 더불어 질투심도 느낄 거고 그 새끼 뭐야. 아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빨리 들이대는 건데. 이런 아쉬움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뇌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지 마누라도 눈에 안 들어오고 또 마음에도 없으니까 지도 모르게 속마음이 확 튀어나오는 거요. 3번 야 이쁜 여자가 들이대면 100% 바람피울 놈이구나. 대댓글. 맞아요. 근데요. 그럴 일 자체가 없을 거예요. 걔들도 눈이 있거든요. 4번 안 그래도 흑심 가득했는데 자기 마누라랑 아는 사이라 어쩌지도 못하고 있다가 유부남도 만난다 하니까 아싸 이제 다음은 내 차례다. 이런 생각이 들었나봐요. 그러니까 저는 말을 하는 거지. 5번 님 남편 지 혼자 대기표 뽑고 개설내고 있는 중입니다. 6번 아니 설마 그 유부남이라는 존재가 쓴 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아니겠죠? 이거를 편들어준다는 거 이거 왜 납득이 안 되거든요. 이게 쓴 이한테 너무 신뢰가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솔직히 저도 이런 생각 들어요. 혹시 그 상대방이 쓴 이 남편 아닙니까? 아무리 이쁘도 그렇지 지 마누라 보는 앞에서 거기다 대고 있던 거지 같은 또 상황에서 말이지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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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거? 그래? 지가 보기에도 진짜 오지게 이쁜가 보네. 그래서 거기에 넘어간 남자가 이해가 되는 거지. 쓴 이가 그래 워낙 이뻐야지. 이러면서 그 동생이 이쁜 걸 인정해버리니까 아싸 하고 바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.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 본심이든 아니든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은 이래요. 헐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미친년이구만 손절 잘했다 우리 마누라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근데 이 새끼는 그런 최소한의 가실도 없다는 거죠. 8번 아니 보통 내면이 아무리 게 쓰레기라 해도 자기 여친이나 아내 보는 앞에서는 최대한 그런 걸 숨기는 게 사람 아닌가? 이거는 그런 최소한의 성의도 없는 거네. 그 동생 예뻐서 마음에 들지만 건드려볼 명분도 없고 또 자긴 유부남이니까 그냥 혼자 상상만 하고 말았었는데 걔 취향이 유부남인 거 이제 알게 되니까 지도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불륜녀들이 이걸 좀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는 게 본인이 유부남을 꼬셔서 만나면 내가 쟁취하고 이겼다. 정복한다.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야. 봐봐. 온갖 유부남들이 아싸 그래 나도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냥 공중변소 취급받는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. 9번 바람이라는 남자 쓰니 남편 아닌가요? 아니 왜 이렇게 기분이 더럽고 세한지 모르겠네. 사실 제 주변에 서로 언니 동생 하며 지내던 여자들이 있는데요. 한 명의 남편이 바람이 났고 그 상대가 알고 보니까 언니 동생 하던 여자였어. 이런 걸 직접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꾸 이상한 의심이 들어요. 남편이 자꾸 그 동생을 편들어주는 것도 그렇고 또 같이 자주 어울린 것도 그렇고 외모 칭찬까지 그 상황에서 뭐 아니길 바라지만 그래도 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. 11번 쓰니 남편 이미 껄덕댔는데 뻥차인 거 아닌가? 12번 거기다 계속 물어보고 이쁘다 어쩌다 저쩌다 이런 소리하고 뻔하잖아. 제가 늘 하는 얘기죠. 사람이기 때문에 안 좋은 생각 그런 상상 할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그거를 겉으로 티를 내는 건 다른 문제라고 이것도 그런 거잖아. 그 여동생을 이 남편이 마음에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아 진짜 인간 아니네 이래 이래 하는 게 보통입니다. 속으로 좋아한다 해도 그래요. 근데 이렇게 편을 들고 티를 내는 거는 그거를 넘어서는 거지. 쓰니 망했네요. 할 말이 없다. 감사합니다.